다른 마이클이 원하는 거 맞나요? 네, 당연하죠. 오케이. 그럼 제가 바랍니다. 제가 좀... 아르바이트를 필요해요. 우리 야경경은 아르바이트 매니퓨어예요. 아, 그렇지. 이게 뭐예요? 마이클이도 마이클이 한 번? 아니요. 필터를 해야지. 그럼 이거 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짜라봤네. 아, 이거. 오! 오! 잠기빨? 잠기빨? 오늘 마이클이도 이 마이클이専攻기 때문에 아, 오케이. 아! 그래서 혹시 이 마이클이도 마이클이도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내가 한 번 이용해. 그럼, 우리. 오! 오! 아, 손을 씻어 주셔야지. 마스크. 아, 완전 식구해야지. 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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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키라고 해도 속을 뻔. 2번. 3번. 3번. 2번. 손을 잘 섞어주세요. 저거 찍어야 해요? Yes. Without glove? Without glove. SOM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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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송드려요? 장어 안 끼고? SOMMAT. 전 김임이야 돼요. 음. 손을 넣어주세요. 2번. 손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속을 넣고 섞어주세요. 1번. 그리고 구입이 잘지 않습니다. 제가 따로티뻥을 맡겨주면 오, 이렇게 하는 거 같구나 그래서 이거 정말 생마콜리예요 그래서 필터에 넣어주세요? 이거 딱 넣고 슬로리 슬로리 그럼 마콜리 넣어주세요 바로 마실 수 있는데 진짜 맛있어 술찌개미 아, 외부님 너무 잘못했어요 어설픈 것 같아 바닥에 놓고 그냥 빨래 짜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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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 상무님한테 물총 끌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저희는 아주 중요하다고 알코올을 잃어버려야 해요 모든 알코올을 잃어버려야 해요 그렇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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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짜야지 뭐 하는 거예요 요즘? 야, 이 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오 오, 역시 다르네 발랭땅이 역시 해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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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해본선 처음 해본선 처음 해본선 처음 해본선 처음 해본선 처음 해본선 야, 진짜 발랭땅 덕분에 진짜 이런 것도 한국 문화 잘 만들었네요 궁금하자마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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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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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전 거보다는 단 느낌? 꿀떡꿀떡 들어가네 오, 맛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나는 누룩 냄새 좋아 누룩 냄새 좋아 왜냐면 누룩 냄새가 좋아 누룩 냄새가 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 냄새를 모르겠던데 누룩 냄새는 뭐라요? 네 출장님 그 고향이 어디세요? 충청 천천안 천천안 천 팀장이 어디죠? 대전입니다 대전 맞았네요 다 가깝네 아, 나 서울사람입니다 서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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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서울사람 프랑스 벌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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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도 와인은 먹지도 않은데요 only only 벌건디 아,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잘 배웠어요 네 와인과 막걸리 그래 궁금해요 아, 청주 약주 약주 와, 한국사람이네 그럼 오 청주? 왜? 약주 그itic 약주는 약주 나 모르겠어 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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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알고 있는데 szins 약주 아직도 가르치면 대신 와... 이야... 이거 한통... 위티벳커네 아니 우리도 몰랐던 사실은 이거 설명을 프랑스 사람한테 들으니까 약간... 열심히 컴보했어요 역사와 같이 연결이 됐었군요 오늘 많이 배우네 발렌티아한테 뵙게